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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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거 봐 잡잖아 어차피 힐러님 여기 뭉치실 거 하잖아요 그죠? 버그를 좀 먹고 불러줬어야지 안그러면 트리는 난리나 그럼 이제 복이님이 빗신 거 같고 그리고 술사님 힐특 타주시고 무조건 얼굴 없는 자의 그 피 안차게끔 다 상기한다고 하던데? 남의 땅 침범하지 않고 그 그 만화를 다 쓰게 돼 이게 한 사람한테 쏠리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양 딴 사람한테 양보여야 돼 옆에 사람한테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신령님들 만화 50% 아끼셔야 돼요 버텨야 돼 여기도 어차피 2분 내로 계속 오기 때문에 생존기 복이님 먼저 그 다음 신기님 그렇게 가다가 생존기 삑살났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그 사제님이 써주시고 그 바닥 장판 이용해서 회복의 기원이랑 보호막을 주문력 감소 없이 쓸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거 올라가서 그것만 쓰고 빠져나오면 돼 제 왼쪽 흑마님 여기 그 다음 법사님 자 그 다음 여기 사제님 자 그 다음 여기 조드님 4점 갈게요 자기 장판 위에 거 유지해가지고 버티시고 혹시 만화가 없다 그러면 만화 없으면은 왼쪽 사람이 대신 오면 돼요 알겠죠? 출사님이랑 흥기님은 저기 밀리랑 같이 붙을 거예요 제작자 쪽으로 다른 도저님 혼자 하면 되지 죽기님이 첫 번째 그 보조 도저님이 차단 절반 이하로 캐스팅까지 진행이 되면 그땐 저도 차단할게요 자 영약 다시 드시고 가겠습니다 카운트 원혼 치면 안 돼요 알겠죠? 그리고 얼굴 없는 자의 징표 걸려도 옆에 사람 없잖아요 그죠? 거리 벌렸죠? 거리 충분히 벌려요 딱 딱 딱 벌려요 그 징표 대비지 안 맞게 자 탱커님 준비 가겠습니다 3 2 1 4 징표 걸려도 다시 피하시면 돼요 가자 블러드 안 쓸 거예요 아직 가자 자 태도 준비해 생존기 보기님 먼저 생존기 생존기 태도 어글 관리하세요 흑만님 튈 것 같아 생기님이 어... 그... 흑만님한테 그것 좀 거어주세요 어글 감속이 음... 마나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와우 자 그 다음 성이 성이 숨기니꺼 숨기니 성이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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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예 그 네 그리고 쫄 나온다고 해도 똑같이 무적 성인의 코드는 같이 돌리셔야 돼요 보기님? 보기님의 성이? 이건 상시 진행인 거예요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보기님이 봐주세요 누가 해가지고 쫄 나오면 고억을 주세요 보기님한테 물러드 키고 조심해야겠다 자 쫄 어그드세요 보기님 나옵니다 보기님은 차단 잘 봐주시고 보기님한테 고억 넣어주세요 고 물러드 물러드 계속 하던 건 하셔야 돼 어그리 조심 어그리 조심 어그리 조심 나이스 부추 나이스 자 밀리 분들 붙어요 캐스터분들 흩어지고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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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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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님 사자님 전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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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전부 빠른 전부 오케이 나이스 흠 흠 흠 성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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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너 봐 잡잖아 흠 아 우리 실러님들 베테랑이랄까 질러님도 잘하시고 야 굿 나이스 샷 안녕히 가세요